안녕하세요. 미국에서 게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치크치크치크기입니다. 엑스박스와 베데스다의 원탁회의에서 어제 베데스다의 폴아웃4, 엘더스크롤, 프레이 및 9개의 큰 타이틀이 엑스박스 게임패스에 추가되었다는 큰 소식을 알렸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베데스다가 엑스박스의 가족이 된 후 새로운 뉴스가 아닌 그냥 베데스다가 가지고 있던 게임들이 엑스박스의 공간에 제공된 것 뿐이었나 봅니다. 어제 베데스다와 엑스박스의 공식회의에서 베데스다의 피트 하인즈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뉴스에 빛을 비추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뉴스 이벤트가 아닙니다. 라고요. 그런 다음 엑스박스와 베데스다가 공식적으로 파트너가 되었으므로 플레이어가 언제쯤 더 많은 정보를 들을 수 있는지 묻자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박스 게임 마케팅 제너럴 매니저인 에론 그린버그가 우리는 계획무드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흥미롭게도 그는 이스리와 같은 프로그램을 예로 들면서 사람들은 이스리 같은 프로그램이 준비하는데 몇 달이 걸린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계획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는 컨텐츠를 보고 있고 컨텐츠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하나의 팀이 되었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더 빠른 속도로 움직일 때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베데스다의 글로벌 마케팅 및 커뮤니케이션 담당 부사장인 에린 로시는 올여름 무엇인가 있을 것 이라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제부터 엑스박스와 베데스다가 하나의 가족으로 무엇인가 여름에 있을 이스리와 비슷한 쇼케이스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아직 이벤트에 대한 일정이나 정보는 없지만 분위기로 봤을 때 새로운 소식이 많이 포함된 요즘 많이 하는 스타일의 쇼케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아직 한국에서는 엑스박스의 영향력이 작습니다만 제가 지내고 있는 미국에서는 엑스박스와 베데스다의 결합이 지금 가장 뜨거운 뉴스입니다. 이 결합으로 인해 어떤 게임들이 엑스박스 게임패스를 위해 만들어지게 될지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물론 한국에서 인기를 끌려면 한글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자본력을 생각한다면 그건 너무 작은 일이어서 한글화에도 점점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엑스박스에게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 소식에서 언급된 여름 이벤트에서 여러분은 어떤 것을 기대하고 계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다음 라이엇 게임즈에서 오늘 블로그를 통해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명확성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라이엇은 리그 플레이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게임을 만드는 것이 개발자의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리그의 영상과 오디오는 챔피언, 주문과 공격을 빠르게 구분하고 반응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게임을 플레이하면 일반적으로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라이엇은 또한 리그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가장 영향력이 있는 능력을 우선순위 목록 위에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초점을 맞춘 용어인 계층의 개념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게임의 정의 능력은 게임 안에서 사용되면 눈으로 쉽게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헤카림의 그림자 맹습이나 쓰레쉬의 애플레이 같은 능력은 해당 챔피언의 각 키트의 상징적인 능력이자 필수 요소이므로 능력이 주는 데미지가 많거나 군중 제어와 관련하여 팀전이나 전투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수록 능력의 애니메이션 역시 시각적으로 더 자극적이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라이엇은 2021년 동안 몇 가지 다른 제품들과 함께 이런 부분들을 업데이트 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것은 특히 히트박스가 그 효과와 일치하지 않을 때 쉽게 당황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는 기준에 맞지 않는 리브의 일부 오래된 챔피언의 영상 효과를 업데이트 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라고 라이엇이 말했습니다. 이 블로그에서 하나 더 눈에 들어온 것은 챔피언들이 그들의 능력을 넘어서 얼마나 알아보기 쉬워야 하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챔피언이 얼마나 상징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중 가장 좋은 방법은 단순하게 실루엣만으로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징적인 초승달 모양의 낫을 가진 다이애나와 같은 챔피언이나 엄청나게 큰 총을 가진 세나는 실루엣으로 변환할 때 비교적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 모델의 어떤 종류에 보여줄 만한 특징이 없는 리신과 같은 챔피언은 대신 그의 움직임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아이번과 그의 이상한 걸음걸이도 좋은 예시 같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라이엇은 이러한 모든 기능이 스킨 개발 과정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결국 개발자의 최우선 순위는 플레이어가 스킨을 적용할 때마다 챔피언과 능력이 명확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모든 능력은 최선 기본 스킨 만큼 명확해야 합니다. 스킨은 절대로 돈 주고 사면 이기는 것이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라이엇에서 오늘 자신들의 블로그를 통해서 게임 안에서 뚜렷함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유저들의 경험을 더욱더 좋게 높이기 위해 그래픽, 애니메이션 및 특수 효과를 업데이트 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다음 치트는 GTA 온라인과 레드데드 온라인에서 엄청난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럭스타 게임즈는 플레이어를 금지한 것 외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좀 신경을 쓸 것 같아 보여 GTA 5나 레드데드 레뎀션 2의 온라인 경험이 곧 더 즐거워질 것 같아 보입니다. 럭스타 인텔의 작가 비디오 테크는 트위터를 통해 럭스타 게임즈가 치트 운영 분석가를 뽑고 있다고 전달했습니다. 물론 제목에서도 보시듯 이 직책이 치트를 쓰는 사람들과 해커와 싸우기 위한 자리임을 알 수 있고 직업 설명란에서도 역시 유료 치트를 찾고 그들과 관련된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업무 중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설명란을 읽어보면 이 역할에서는 여러 정보 소스를 모니터링하여 우리 타이틀에 대한 사기꾼과 온라인 모드를 식별하고 해당 정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 팀은 우리 타이틀의 온라인 게임 경험을 보호하고 복잡한 치트 관련 문제를 매일 처리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의 중요한 팀입니다. 물론 이것이 두 게임의 치트 방지를 개선하기 위한 더 큰 시작이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합니다. 구인 목록에 따르면 락스타가 이 부분에 신경을 쓰려고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 증명될 것인지는 두고 봐야 할 것입니다. 경쟁 요소가 있는 거의 모든 온라인 게임에는 치터와 해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치트를 쓰는 사람들과 해커와 싸우는 것은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시듯 이런 부분을 잘하는 회사도 있고 못하는 회사도 있지만 레드데드 온라인과 GTA 온라인은 확실히 못하는 쪽에 속할 겁니다. 정리하면 GTA 레데리 온라인 치트 관리 들어가려나? 그나저나 GTA 6 소식은 없네. 다음 게임 러스트는 한글 지원을 하는 서바이벌 게임으로 스팀에서 출시된 지 좀 지난 작년부터 많은 미국 스트리머들이 플레이를 시작해 다시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러스트가 올 봄에 콘솔 버전으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지금 타겟 콘솔은 PS4와 Xbox One입니다. 그래서 오늘 게임 스튜디오에서는 PS4 프로와 Xbox One X에서 실행되는 러스트 콘솔 버전의 새로운 게임 플레이 비디오를 공유했습니다. 러스트 콘솔 에디션은 현재 3월 29일까지 공식 웹사이트에서 등록할 수 있는 클로즈 베타 테스트를 진행 중이라고 알렸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셔서 가입을 하시면 테스트에 관한 이메일을 보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알아둘게 이 게임은 두 콘솔 간의 크로스 플레이를 지원하지만 PC 버전의 게임은 별도의 제품으로 유지되므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러스트의 콘솔 버전이 올 봄 출시 예정입니다. 그래서 PS4 프로, Xbox One X에서 시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에서는 아주 부드럽게 잘 돌아갑니다. 공식 사이트에 가셔서 가입을 하시면 앞으로 있을 베타 테스트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단, 콘솔은 콘솔끼리만, PC는 PC끼리만 즐길 수 있습니다. 다음 팀파이트 테틱스는 곧 완전히 새로운 유닛 컬렉션을 갖게 될 것이며 라이엇 게임즈는 마침내 그 새로운 테마를 공개했습니다. 최신 TFT 세트는 레코닝이라고 불리며 선과 악의 전투를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스튜디오는 금요일 오늘 영상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라이엇은 레코닝과 함께 제공될 새로운 유닛을 모두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팬들에게 몇 가지 유닛과 보너스에 대한 작은 미리보기를 제공했습니다. 선과 악 사이의 전투는 리그 오브 레전드의 카삭 스킨, 다리우스와 가렌 사이에서 벌어질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상대 세력에 맞서 싸우면 보너스를 제공합니다. 라이엇은 또한 드라코닉 유닛이 활성화되어 있는 동안 벤치에 R을 배치하는 새로운 드라코닉 오리진 특성을 공개했습니다. 몇 번의 회전 후 ER은 무작위로 새로운 유닛으로 부하합니다. 마지막으로 라이엇은 지금까지 TFT에서 가장 독특하게 들리는 장치 중에 하나인 리들 데밀 띠모를 살짝 보여줬습니다. 이 새로운 버전의 띠모는 상점에서 구입하는데 금이 들진 않지만 체력이 필요합니다. 즉 그를 레벨 3까지 업그레이드 하려면 여러분은 매우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라이엇은 오늘 TFT 연구소를 발표했습니다. TFT 연구소는 플레이어가 제한된 기간 동안만 사용할 수 있는 새롭고 실험적인 게임 모드를 시도할 수 있는 새로운 기능입니다. 테스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첫 번째 게임 모드는 하이퍼 롤이라고 하며 경기 속도를 높이기 위해 TFT의 규칙을 변경합니다. 이 TFT 연구소와 팀파이트 테틱스 레코닝은 4월 28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레코닝 세트가 출시될 몇 주 동안 라이엇은 유닛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공개할 것이며 전체 세트는 테스트를 위해 라이엇의 공개 베타 림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정리하면 TFT에서 TFT 연구소와 TFT 레코닝을 4월 28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연구소에서는 새로운 게임 모드를 시도할 수 있고 레코닝은 선과 악의 전투에 중심을 둔 새로운 테마입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소식이 즐거우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대 찰싹 때려주시고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시고 어제도 보시고 오늘도 보셨다면 구독을 고려해주세요. 여기서 따끈따끈한 게임 이야기를 거의 매일매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더욱더 재미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즐거운 주만 보냈어요. 치크치크치크기 한글자랑 한글자막 by 한효정